말티프, 말티즈와 푸들 교배종에 관한 재미있는 8가지 사실 말티프는 여러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들, 말투들스, 멀티프, 말티즈푸들, 올타프와 같은 많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디자이너도 캣닐 클럽의 경우 말타프라고 불리며 미국에서는 말티프 또는 말테포라고 표기합니다. 말티프는 털 빠짐이 적은 품종입니다. 말티프는 털이 많으며 털 빠짐이 매우 적습니다. 푸들, 말티즈 또한 털 빠짐이 적은 품종으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 저자극성 품종에 속하기도 합니다. 말티프는 온도 변화에 취약합니다. 여름과 같은 더운 날씨에는 열사병 및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또는 저녁에 산책 및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추운 날씨에도 보은을 위해 강아지옷을 입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티프 혈통의 1, 2세대는 다릅니다. 1세대 말티프의 경우 푸들과 말티즈를 교배했으며 2세대의 경우 1세대에서 나온 말티프 견종 2마리를 교배하여 새끼를 낳습니다. 말티프는 색상과 크기가 다양합니다. 말티프는 부모의 크기에 따라 체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푸들의 경우 미니어처 사이즈의 경우 강아지의 크기가 크며 토이 사이즈의 경우 사이즈가 작습니다. 색상 또한 부모에 따라 다양한 색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흰색, 검정, 푸른색, 회색, 붉은색 및 은색, 살구색, 갈색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살구 색상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말티프 털의 유형은 3가지입니다. 말티프 털의 유형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관찰하면 두껍고 곱슬거리는 유형, 비단처럼 부드러운 유형, 철사와 같은 뻣뻣한 유형의 3가지로 나뉩니다. 말티프의 성격은 성견이 되어서도 새끼 강아지의 성향이 지속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말티프에게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유형은 반려동물과도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보호자와의 훈련 및 노는 것을 좋아하며 장난기가 많은 애정어린 친근한 성격이 특징입니다. 말티프는 표준화된 체중 범위가 없습니다. 근래 개량된 품종으로 표준화된 말티프의 체중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최소 2.2에서 9kg의 무게가 나갑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